쭈쭈쭈쭈쭈쭈쭈 현잔이다 현잔이 조금 못났어 그래 조금이 아니었다고 한다 오케이 우와 우와 축하해요 좋습니다 한 번 더 왔던랐어 한 번 더 몇 번 들어왔나요? 여러분 여기는 어디죠? 여기 버스요 여긴 버스입니다 버스 어디? 몇 번 들어왔나요? 지금 마흔 분 와우 행운이세요 왜죠? 왜냐면은 왜 누구보다 빨리 우리 V LIVE를 보셨잖아요 그러면 Very lucky 알겠으면 바로 누르시면 왜 그렇게 쳐다보지? 아마 알림이 뜨지 않아요 이거? 맞아요 알림 뜨면 뜨는데? 오 천... 갑자기? 천 칠 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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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예 담촌 인사드릴까요 자신? 인사드릴까요? 잠깐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확정이 안보여서 예 Is this my heart rate? Stay bow! 안녕하세요 timcao 정말 여긴 어딨죠? 맞아요 광주예요 맞아요 광주인 스트레이키즈 저 처음으로 광주와요 광주인 스트레이키즈인 광주 네 스트레이키즈인 광주 괜찮아요 그런 실수 맞아요 광주 처음 온 사람 있나요? 저요 저요 저도요 저요 처음보다 온 사람도 있구나 저요 생각보다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죠? 네 오늘 또 열린무학회에 참여해가지고 맞아요 재미있습니다 되게 큰 축제인데 저희가 거기 진짜 엄청 많은 분도 왔어요 맞아요 너무 많아요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오랜만에 이 버스를 탔죠 맞습니다 예전에 울산 갈 때랑 맞아요 약간 그때랑 느낌도 비슷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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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구구역 때도 나왔었어요 아 맞네 저희 그 일본 여행 거기에서 맞네 근데 어디 가고 싶어 하겠지 아 맞네 그래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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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을 때 센트랩밥 가고 싶어요 편안한 버스에 뉴욕이고요 그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세상에 완벽한 나라 없어요 가볍한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실수해도 돼요 실수해도 돼요 맞아요 실수해도 된다고요 여러분 저희 버스 타는데 베드 탑 했죠? 네 네 베트랩 필수 세이프티 퍼스트 세이프티 퍼스트 세이프티 퍼스트 네 우리 페리스트 중요하다 우리 연례 음악회 무대를 하는데 네 좀 아쉬웠죠 네 우리 인도 형이 없어서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린이 형 빨리 빨리 나오란 말이야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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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이 형 보고 있을까? 보고 있을까? 린이 형? 안녕 린이 형 내가 볼 때 코 자고 있어 내가 볼 때 린이 형 코 자고 있어 근데 진짜 아플 때 진짜 푹 쉬어야 맞아 푹 쉬어야 푹 쉬어야 근데 린이 형 우리 거 되게 잘 챙겨봐 그렇지 댓글 잘 보이는 거 아니야? 맞아 V LIVE 할 때마다 계속 넌 내 얘기했더라 맞아 뭐야 넌 내 얘기했더라 그건 맞아 형 안녕 안녕 형 보고 있지? 잘 알아 잘 지내고 있지? 맞네 갈게 형 린이 형 얘기했어 린이 형 카톡으로 돌아가자 맞아요 저희는 방주에서 지금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 거 알겠죠? 맞아요 올라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이죠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런 개념 맞아요 약간 서울을 기준으로 내려가고 맞아요 다시 서울로 올라가고 맞아요 린이 형 맨날 형 저 부산으로 내려갈게요 저 부산 내려가 가 빨리 가 빨리 가 돌렸어 뭐 린이 형 중간에 가고 응 진짜 재밌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댓글을 보고 싶은데 네 굉장히 밝아요 그렇죠 굉장히 밝아요 그러면 댓글을 구할 걸 합시다 그리고 저희 빠르게 구해왔죠 여러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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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구해봐 봐요 아 그래요? 하나 더 구해봐 봐요 하나 더요? 하나 더 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해 댓글 형이 가고 싶은데 근데 이거 안정말 여기 가고 싶지만 네 댓글 보고 싶은 사람 저요 여기 여기 저요 얼굴 보니까 저희도 좋아해요 잘생겼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좋아요 저희도 좋아해요 저희도 좋아해요 저희도 좋아해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여기로 또 왔어요? 네 창문장 오세요 우와 신기하다 현진이 그럼 하나 더 구해온죠 하나 더 구해온다고요? 하나 더 구해온다고요? 너무 어려워요 장난이에요 네 저 친구 뭐야? 저 친구 약간 졸려 지금 진짜 귀엽잖아 약간 졸려 댓글에서 저희 얼굴을 다 보고 싶어하는데 아 그래요 한번 놀려볼까요? 아 좋습니다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이 욕심쟁이 그건 안 돼요 우리 펠릭스랑 승민이가 많이 얘기 못해서 아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또 착한 미미가 또 양보를 해드릴게요 네 알았어요 아 네 알았으니까 빨리 착한 건 잘 모르겠는데요 착한 건 잘 모르겠는데요 착한 게 있어 우리 펠릭이 또 번거지를 쓰고 있네요 아 예 저 요새는 모자 스타일 되게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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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무대 어땠어요? 아 굉장히 재밌었어요 와 그 그 분들이 뭐지 카메라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공연에 사람들 되게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오늘 생각보다 그냥 너무 오랜만에 공연을 해서 맞아요 느낌이 아 오랜만이다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느꼈어요 오랜만에 무대 좋았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맞아요 순미 씨는 어땠어요?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 무무무무무로 올라가서 시작했어요 맞 맞아맞 knot 되게 신기했어요 우리 올라가네 그게 뭘까? 어 맞아요 처음에 과연 그게 뭘까? 한 2m? 장난치면 안 되는데 막 장난치고 싶고 그랬어요 아마 펜물은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 모레모 펜물 해요 맞아요 아 그렇구나 잘 지켜보는 거로 그래도 무대는 재밌었어요 맞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또 가고 싶어요 우리 이현이는 어땠어요? 저는 굉장히 뭐라니까 되게 날씨가 시원해서 좋았어요 맞아 생각보다 시원했어요 날씨가 굉장히 시원했어요 날씨 너무 좋았어요 날씨가 시원하니까 약간 너무 춤출 때 기분이 좋았어요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왔어요 비가 올 뻔했는데 올 뻔했어요 저희 스트레이키즈는 또 비를 몰고 몰고 다닙니다 네 몰고 다닙니다 앙 물었어요 몰고 다니다 비 물어봐라 몰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몰고 다니잖아요 몰고 다니다 몰고 다니다 몰고 다니다 몰고 다니다 네 몰고 다니다 근데 비가 다행히 안 왔으니까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맞아 날씨도 너무 좋았어요 날씨도 너무 좋았어요 맞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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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스트레이키즈와 같이 다니는 비! 네 비 한번 들어봐야죠 네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 어? 아니요 가시니 형이 가시래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주현이 우리 둘이 할까요? 그러면 오브 탑잉? 그래 다른 애들 한다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우 안녕하세요 에잇! 데리갓! 데리갓! 아 그냥 오늘 광주에 처음 와봤거든요 맞아요 아니 뭐 따로 개인적으로는 와봤지만 이렇게 팀으로 다같이 공연을 하러 온 적은 처음이라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맞습니다 약간 굉장히 사람이 관객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관객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맞아요 되게 그리고 또 오늘 열린 음악회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분위기가 되게 약간 신나고 되게 호응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맞아요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트로트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우리 유니가 굉장히 신났을 것 같은데 당신은 나의 왕자 왕자 처음 와면 광주 되게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자 다시 현진이한테 들어가 볼까요? 오예 팬들 읽으면서 맞아요 맞아요 저 광주 사람들 시험 공부 때문에 못 갔어요 아쉬워라 아쉬워라 저희는 뭐 시험지 잘 보고 왔습니다 오예 아쉬워라 너네 시험 언제 끝나? 우리 다음 주 다음 주 화요일 화요일 하면 언제 끝나? 나도 화요일 맞아요 저희 아직 이틀밖에 안 봐 굿 시험 예 댓글을 시험 보시는 분도 해줘 수요일이 끝났다 어 댓글에서 광주하는데 뭐 맛있는 거 먹은 거 있나 하는데 소떡소 소떡소떡 어? 먹었어? 난 안 먹었어 그게 뭐야? 휴게소식 휴게소에서 휴게소 음식 맞아요 소떡소떡 소세지랑 떡 이렇게 고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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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소에 있는 거 되게 맛있죠 맞아요 맞아요 사실 광주에 있는 음식 중에서 뭐가 맛있는지 잘 몰라서 맞아요 저희도 팬분들이 알려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아무래도 먹고 챙겨 먹겠습니다 예스 다른 댓글이 있나요? 어떤 저희 월급 팬분은 항상 몸 관리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맞아요 정말 펜친네요 맞아요 영어로 되어 있었나요 혹시? 맞아요 영어로 Please take care of yourself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너무 밝아서 댓글이 안 보여 필릭스 옷을 다 비춰버리겠어 그래서 이렇게 I'm so black 됐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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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저 저희 교복 호주 교복은 뭐지? 이제 상의 하의도 교복이고 신발도 교복이고 그래서 굳이 신어야 되고 모자도 교복이 있어요 벨트 벨트랑 벨트도? 네 저는 벨트 아 진짜? 완전 풀세트 그리고 그 목에 넥타이 아 그리고 저희 반바지도 그냥 완전 혼자 그냥 하고 양말도 양말 양말 저는 검은색이었어요 형은 형도 검은색 네 무조건 그리고 그 운동하는 날 때는 약간 그 무조건 그 하얀 신발로 신어야 된다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 뭐지? 셔츠 이제 집어넣어야 됐었어 이렇게 안으로? 안으로 양으로 와 추워 교복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있으면 있으면 궁금하다 2분도 2분도 보고싶다 꼭 반바지로 제 거는 호주에 있을 텐데 사진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빈이 빈이 오케이 빈이 빈이 형 댓글 That's me 지금 댓글을 보면요 저희 베이빈 채빈이 정말 많아요 베이빈 채빈 아 너무 귀여워 끝 여기서 보면은 하니가 다리가 되게 길어보여 지금 와 정말 되게 좋아 하니 다리 귀여워요 하니 다리 귀여워요 약간 약간 되게 신기했어요 좀 신기하긴 하네요 하하 하하 바지 색이 안에 빨갛고 검해서 그런가 맞아요 맞아요 농구하는 운동선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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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 있는데 아 네 제가 모르고 가만히 가버렸어요 잘했어요 뒷발빈 있어요 여기 피트 행윈 아이 미트 거기 올라갔을 때 생각보다 되게 높지 않았어요? 맞아요 생각보다 아이고 처음에 시작할 때 올라갔을 때 아이고 맞아요 아 그쵸 네 네 네 네 방송에서 나올 거에요 나중에 방송에서 봐요 아 나중에 예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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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때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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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요 너무 높지 않았어요? 맞아요 오케이 저희 한 명씩 이제 꼭 가야 될 거 같은데 한 명씩 약간 팬분들과의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현지 부터 아니면 현지 마무리 저부터 할게요 오케이 네 여러분 어 귀여워 앉아서 할게요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오늘 뭔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버스 타고 오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때 한창 이 버스 탔을 때 뉴욕 KCON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휴게소도 들리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현지 머리 너무 이쁜 거 같아요 맞아요 샤이 형 아 이건 되게 멋있어요 우리 섹시해 너무 섹시해 너무 섹시해 우리 현지 섹시해 너무 섹시해 너무 섹시해 I like that hair I like that hair I like it 네 네 아무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오늘 또 베이비 창빈 여기 샤이 형이 또 바로 찾아왔네요 그 오늘 또 우리 찬이 형 옷이 되게 섹시했어요 아 맞아요 찬이 형 셔츠 약간 잘 어울려요 맞아요 이거 이거 영케이 선배님한테 선물로 받은 셔츠예요 아 진짜 좋네요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은 거 처음 본 거 같아 우리 오늘 사복 입고 맞아요 여러분들 아 누워졌어 갑자기 다크 창빈 여러분들 우리 이제 계속 이거 한번 먹어봐 나도 하트 넣어야 되는데 저기 500만 넘었어요 여러분 우와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이제 빨리 준비해서 준비해야죠 네? 뭘 또 준비하죠? 우리 빨리 빨리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맥락이, 맥락이 이어지잖아 우리 100만대도 찾아와야죠 크리스 배고파요 크리스 배고파요 네 여러분 저희 그 방송 나오면 다 잘 봐주세요 깜찍 비니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테이키장 우리 연호 형 그냥 버스 안에 이렇게 오랜만에 타니까 정말 재밌고 리노 형이 지금 여기 없지만 그래도 우리 다 같이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어요 지금 지금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우리 팬분들이랑 같이 우리 함께 비 라이브 하니까 정말 영광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다음에 또 볼게요 네 여러분 여러분 오랜만에 또 이렇게 지방 행사를 하게 되어서 멀리까지 와서 또 너무 좋은 추억 만들고 가는 거 같고 물론 리노 형이 없었지만 저희 8명이서 좋은 추억을 쌓았고 이제 토요일 밤이잖아요, 한창 주말인데 이제 오늘... 뒤에 정말 정신없네요 오늘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푹 주무시고 저희도 얼른 돌아가서 푹 쉴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안녕 Dumps? Dumps 안녕 오, 예스 찬이 형이 섹시한 쇼트로 보여요 와, 너무 섹시해 알겠네, 저 처음에 이거 이제 가진 지 좀 꽤 됐거든요, 선물 받은 지 그래서 언제 입나 했는데 오늘 처음 밖에서 입어요 되게 잘 어울려요 굉장히 반응이 핫했죠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잘 어울려요 저도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형, K형 약간 살색깔이라서 아, 그래? 피부색보다 좀 더 살색깔이야 맞아 피부가 더 많이 괜찮은데 오늘 Vampire Chan입니다 네, Vampire 네 어, 네 다음에 또 뱀 아, 저희 무대 오늘 해서 너무 좋았고 그럼 다음에 또 무대를 할 수 있다면 또 하고 싶습니다 아, 예, 뭐? 아, 예, 뭐? 아, 예, 뭐? 오늘 YEN이 약간 남... 멋있네요 멋있어, 그래요? 머리 되게 잘 어울린다 오랜만에 깐머리 했는데 미러 때가 생각이 났어요 오, 멋있어요, 멋있어요 약간 성숙해 보여요 안녕하우 옷이 너무 귀여워 조각상? 아, 예, 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199장분 박수, 바로 톤이 바뀌죠 자, 자 정숙하실... 네, 안녕하세요 오, 수채이킷입니다 근데 약간 듣기 좋은 목소리야 맞아, 설레는 목소리 오늘도 저희 수채이킷을 보러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저희를 다음에도 민망하려 되겠다 네, 어쨌든 다음에도 저희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 다음에도 언제나 저희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여러분 예, 깔끔한 마무리 수줍은 마무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정말 댓글이 안 보이네요 아, 엄청 밝아 형상해야 해서 네, 오늘 광주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항상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오는 게 굉장히 저는 좋거든요 맞아요, 휴게소는 들리시기도 해요 약간 휴게소에 오는 게 또 좋고 거기에서 약간 기분 좋아져 맞아요, 약간... 약간 좋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약간... 행사... 약간... 공연 같은 거 많이 왔으면 좋겠고 다른 곳들도 많이 가보고 싶어요 많이 기다려주세요, 저희 금방 가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럼 다 같이 하트 수가 몇 개인 거죠? 하트 수가 630만 개입니다 640만 개 우와,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하트를 많이 싸드려야 되는데 고마워요 하트, 자, 현진이 자, 형, 이제 마무리 갈까요? 보고 싶어요 오케이 마무리는 현진이 애교로 오케이 다음 해, 다음 해, 다음 해 여러분, 다음 기회에 오케이 다음에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스텝업! 감사합니다, 트랙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봬요 뵐게요 여러분, 다음에도 봬요 싸우지 마라 싸우지들 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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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